포스코 홀딩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먼저 또 중요한게 있습니다 바로 1월 둘째주 자 다음주가 되면 이제 벌써 1월 둘째주로 접어듭니다 자 1월 둘째주에 들어갈 주도 섹터 및 상승예상 종목 자 요것을 리포트로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서 또 한번 멋진 급등이 나올지 리포트에 딱 적어놨습니다 자 요거는요 요 아래 연락처 있어요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리포트 리포트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요 1월 둘째주 주도 섹터 및 상승예상 종목 요 리포트를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이번주까지만 딱 발송이 됩니다 다음주는 발송은 안할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많이 받아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포스코 홀딩스부터 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봐봐요 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지난번에 포스코 홀딩스가 요기 요렇게 내려오는 요게 누구에요 요렇게 얘가 61선이에요 이 61선을 그동안 못 흘러가고 있다가 이걸 돌파하면 더 간다 그랬죠 그랬더니 진짜 빵 돌파했어요 돌파한 다음에 딱 어디까지 찍었어요 50만 천원까지 찍었어요 자 50만원을 돌파했죠 장중에 돌파했고 50만원 찍으니까 다시 떨어져요 뚝 떨어져도 뚝 떨어져도 여기에 누가 있어요 61선이 딱 버티고 있죠 61선 맞으니까 급반등이 나옵니다 이날 이날 포스코 홀딩스가 장중에 7%가 넘는 아주 큰 반등이 나와주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51만원 근처까지 갔어요 왜 여기까지밖에 못 갔을까 바로 여기에 누가 있어요 요렇게 요 회색선 요게 누구에요 요게 요게 있어요 요게 요게 바로 121선이에요 121선이 저항이죠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요 61선이요 요 61선이 무슨 선이에요 요게 요게 지지선이에요 그죠 자 저항이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항이었는데 저항을 돌파하니까 지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쭉 나왔고 반등이 나오는 121선까지 올라가니까 저항이 돼가지고 또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어제 야 이게 요렇게 시가가 낮게 출발했어 그러면은 61선보다도 아래에서 출발하니까 이게 61선이 깨졌죠 그죠 61선이 깨지니까 깨지니까 더 떨어질 거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지 라인이 깨졌다 이거에요 지지 라인이 깨지니까 이게 더 떨어질 거 같다 근데 그 심리를 항상 주식은 이용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개미들이 버티다가 어 버티다가 야 61선이 누가 보더라도 61선이 지지 라인이야 차트 본다는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면은 61선이 지지 라인인데 이걸 깨 깼으니까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빨리 팔아야지 그래서 손절 물량이 나갑니다 그러면 손절 물량 나가는 걸 갖다가 누가 잡아요 얘네가 세력이에요 세력이 잡지 개미가 잡겠어요 떨어지는데 같이 팔기 바쁜데 그랬더니 싹 잡아가지고선 요렇게 양봉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61선에 딱 맞춰가지고선 끝나요 61선에 딱 맞물리고 끝난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내일이 되면 내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보아권에서만 출발을 해도 61선 다시 재돌파가 재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급반등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어떻게 되느냐 즉 61선을 어저께가 깼다 안 깼다 안 깬 거예요 종가상 딱 맞물려서 끝났기 때문에 안 깬 거야 안 깼으니까 61선을 안 깼다는 소리는 거꾸로 얘기해서 지지가 됐다는 소리죠 지지가 되니까 요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저항선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 올라가다가 요렇게 윗고리를 좀 달았잖아요 요렇게 윗고리를 단 게 왜 달았냐 여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5일선하고 10일선하고 요렇게 있어요 그죠 두 선이 그러니까 여기 맞으니까 이제 일단 볼까 그런데 요것도 요렇게 내려오잖아요 2평선이 그러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여기서 살짝만 더 올라주면은 요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위에 2평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2평선이 없죠 저 위에 저 위에 121선 요거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요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51만원 51만원 121선 있는 데를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돌파를 할 수도 있고요 돌파 못하고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121선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누가 밑에서 지지를 합니까 자 여기서 지금 61선이 지지를 하고 있다 떨어져도 여기서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즉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박스권이 된다 이거에요 박스권 자 다른 애들은 쌍바닥 쓰리 바닥 이런 게 나오면 올라가요 근데 얘는 쌍바닥 쓰리 바닥도 물론 맞을 수 있겠지만 포스코 홀딩스한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박스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만들고 만들고 이 박스권에서 박스권 돌파 즉 51만원이에요 51만원이 돌파돼야 포스코 홀딩스는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희한한 현상이 나오는 게 하나가 뭐냐면 주가는 떨어져요 주가는 그렇죠 계속 어쨌든 하락장이야 하락 또 반등 올랐다 내렸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에 121선은 여기서부터 계속 우상향이에요 와 이렇게 다른 입형선들은 슬슬 꺾이는데 아직까지 포스코 홀딩스는 이게 안 꺾이고 있다 이거에요 121선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뭐에요 들떨어진 놈이다 들떨어진 놈이다 무슨 뜻이에요 바로 안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21선 51만원대를 돌파를 정고점까지 돌파를 하면은 이 위에 지난번에 거래대금이 무지하게 터졌던 장대항봉이 나왔던 이 자리가 딱 있어요 여기가 바로 뭐에요 52만 5천원 여기가 중요한 거에요 52만 5천원을 최종적으로 뚫어야 박스권이 돌파가 되는 거에요 자 포스코 홀딩스는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45만원대에서 45만원대에서 어 50 일단은 50만원 그 다음에 50만원 그 다음에 52만 5천원 이렇게 딱 기억을 하세요 50만원 돌파하면은 돌파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게 아니고 올라가서 안 떨어지고 50만원 위해서 딱 버틴다 이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버텨주면은 52만 5천원 그리고 나서 52만 5천원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 어디에요 여기 57만 5천원이에요 왜요 왜 여기 여기 누가 있어요 중심선이 있어요 중심선 그래서 중심선은 강력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는 저항의 역할이죠 왜요 빛에서 올라오니까 그래서 57만 5천원이 일단 반등이 나올 때 저항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포스코 홀딩스는 다시 한번 51만원대 121선까지의 반등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퓨처엠 퓨처엠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요한 라인이 어디였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빨간줄 딱 거놓은거 있죠 이렇게 여기 거놓은 여긴데 이 가격대가 그동안에 뭐였어요 저항대였죠 근데 이 저항을 이때 돌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쌍바닥 그리고 있으니까요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가 61선이 또 이렇게 가요 여기 봐요 얘도 61선 이 초록색선이 이렇게 61선이죠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죠 이 선을 여기까지 딱 맞으니까 이때도 여기까지 딱 올라와서 맞으니까 딱 떨어져요 횡보하다가 여기서 돌파해요 그래서 돌파 후 눌림때에 여기가 최적의 반등 타임이다 이 라인이 이제 반등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홍주식 회원님들은 이제 여기서 잡았던거에요 그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쌍바닥을 요렇게 딱 만드니까 쌍바닥을 요렇게 만드니까 빵 돌파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121선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봐봐요 참 너무너무 신기한게 이 선이 뭐라고 그죠 그 선이 뭐라고 딱 거기까지만 가니까 정말 떨어지죠 이렇게 그런다 그랬어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자 여기 돌파하면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딱 맞죠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더 못 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는데 어디가 지지 라인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 61라인이 61선 라인이 요 라인이 지지 라인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는 여기서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저항라인이죠 저항라인이었는데 여기서 돌파했잖아 그죠 돌파하고 여기서 지지 받았잖아 돌파하고 떨어졌을 때 61선 지지 받았으니까 뭐에요 뭘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는 저항때가 바로 지지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요 봐요 내려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 할 때도 61선을 깨요 안깨요 안깨고선 바로 돌파했어 121선 못 깨 121선 못 깨니까 떨어졌어 근데 봐요 61선이 밑에 있으니까 61선에서 어떻게 됐어요 반등이 딱 하고 나왔잖아요 이거에요 제가 그래서 요거 떨어져도 요거 떨어져도 32만원대 32만원대가 지지 라인이 되고 바로 밑에가 61선이 있으니까 61선에서 지지를 해줄 것이다 요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맞죠 그 다음 인제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인제부터 잘 봐요 지지는 됐어 지지는 그 다음에는 뭐에요 돌파가 나와줘야 돼 돌파 그런데 오늘 포스컷 뷰츠엠이 어디까지 올랐어요 요게 이제 잘 봐요 요렇게 노란색 선이 가고 있어요 자 노란색 선 여기서 골든크로스 나왔네 그죠 여기까지 가고 있어요 딱 21선까지 이게 21선이에요 21선 21선까지 정확하게 올라왔죠 자 61선을 61선을 지지하니까 61선 안깨고 여기서 지지하니까 61선이 지지가 됐고 그 다음에 21선은 21선은 뭐가 됐어요 저항이 됐어요 저항이 그래서 오늘 딱 21선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항상 지지가 있으면 반등 나오면 저항이 있고 그죠 아까 똑같죠 121선까지 올라오니까 저항이니까 떨어졌잖아 떨어졌다가 61선 지지받으니까 다시 21선까지 올라갔잖아요 자 요렇게 바로 이것이 지지와 저항이 상당히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자 포스컷 뷰츠엠은 이제 21선만 넘어주면 됩니다 가격대로 치면 35만원이에요 35만원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빨간색 선이요 이 때 고점이었던 부분을 돌파했다가 다시 그 자리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21선 돌파하게 되면은 요 35만원을 다시 돌파하는 거고요 어차피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38만원까지 돌파를 해줘야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또 나올 수 있냐면은 짠 했을 때에 121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돌파할 때는 여기까지 가면 얘가 누구예요 중심선이에요 중심선 중심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다음 차례는 46만원 46만원이네요 여기까지가 바로 포스컷 뷰츠엠의 다음번 목표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컷 뷰츠엠 2차전지 종목 다시 한번 멋진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1월 둘째 주 다음 주라니까 또 말씀드리는 건데 다음 주에 주독 섹터 또 상승 예상 종목을 딱 리포트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자 그래서 리포트하고 요 아래 연락처 요렇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